네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 총괄과 안석우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카르텔 총괄과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서 카르텔 관련 법령이 어떻게 바뀌었고 어떻게 집행될 예정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이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정보교환 담합교율이 새로 도입된 것 그것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공동행위 인가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위법한 공동행위 즉 담합행위일지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그것을 허가해주는 제도가 공정거래법에 있는데 그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된 점이 있습니다 그걸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맨 마지막으로 저희 리니어시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담합행위를 한 사업자가 자진신고를 한 경우 그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한 경우에 그 자진신고자들에 대해서 제재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와 관련해서도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서 총 이렇게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할 부분이 정보교환 담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파급령이 큰 일종의 새로 규율이 도입된 거라서 법 제정 과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도 여러 사업자들의 많은 의견들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돼서 거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시간은 총 1시간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카르텔 관련 개정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보교환 담합 규율, 인가제도, 리니어시 제도의 개편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설명드릴 내용이 경쟁 제한적 정보교환 담합을 규율하는 그런 규율이 새로 도입된 내용인데 사업자 간 사실 경쟁 사업자 간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를 서로 교환해 가면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영업 활동에 필요한 정보들이 있을 것이고 자신의 어떤 이윤 극대화 또는 사업 활동의 원활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정보교환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경쟁 사업자 간 어떤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한다고 할 때 그 공동기술 개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어떤 가격이라든지 원가라든지 원자재라든지 시장 상황이라든지 그러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는 어떠한 측면에서 보면 어떤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떠한 형태의 정보교환은 반대로 그런 긍정적인 효과보다도 경쟁을 제한하거나 가격을 올리거나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자 A와 사업자 B가 있다고 해봤을 때 A가 자신이 가격을 10% 인상할 계획이라는 걸 B에게 알리고 그러면 B가 제가 10% 올리니까 나도 같이 한 8% 정도 따라 올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고 하면요 A와 B 사이에 야 우리 가격을 함께 담합을 하자 이러한 명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가격 담합과 같이 A와 B의 가격이 공이 인상되는 결과가 초래되게 됩니다 이거는 바로 정보교환이 초래하는 어떤 경쟁 제한적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A와 B가 별도로 가격을 담합하기로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가격 인상 계획이라는 정보교환이 이루어진 것만으로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약화되고 가격이 오히려 인상되는 이러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정보교환은 어떠한 측면에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경쟁을 약화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원도 사실 이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그 자료에 거의 스탑 표시된 걸 좀 보시면 원고 등이 오랜 기간 가격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이를 각자의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것은 경쟁 제한의 효과가 있다고 명백하게 설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법원도 이를 인정하고 있지만 한편 이것을 그래서 담합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법원은 약간은 소극적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담합 규율 법제의 어떤 근본적인 한계로 인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잠깐 넘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 기존 개정되기 전 현행 기존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금지되는 합의 즉 금지되는 담합 유형이 총 9개로 열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격 담합, 거래 지급 조건 담합, 물량 담합, 시장 분할 담합 등등 총 9개의 담합 유형으로 열거되어 있었어요 이게 열거주의 입법 기술을 따르다 보니까 이 9개에 해당되지 않는 유형의 담합 혹은 어떤 행위 유형이 있다고 하고 그러한 행위가 설령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행위가 되기 어려웠던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법원 같은 경우도 이게 경쟁 제한이 있고 문제가 되는 행위일 수 있다고 하는데 법률에 명확하게 교율된 위법한 행위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담합이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봐왔던 거예요 설령 정보 교환 결과 가격이 오르고 사실상 가격 담합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정보 교환 담합이라는 게 명시적으로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담합으로 보긴 어렵다 설령 가격 담합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가격을 올리고자 하는 명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없이 정보 교환만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가격 담합이 성립하기도 어렵다고 해서 사실 정보 교환이 경쟁 제한성이 있음이 긍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위법하게 보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사실 어떤 행위가 담합으로 교율되려면 양자의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했던 건데 사실 가격을 명시적으로 인상하자는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가격 담합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정보 교환 합의로 보자고 하여도 정보 교환 합의가 금지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런 위법적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기존의 우리나라 법과 법원의 입장은 소위 저희가 선진 경쟁당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유럽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 유럽 둘 다 공의 어떤 경쟁법 특히 어떤 담합을 규율함에 있어서 합의의 유형을 열과하고 있지 않아요 경쟁을 제한하기만 하면 그 합의가 가격 담합의 합의든 물량 담합의 합의든 입찰 담합의 합의든 혹은 정보 교환 담합의 합의든 유형에 엄격하게 구애받지 않고 모두 위법하게 규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정보 교환 결과 어떤 경쟁 제한적 결과가 초래된다 그러면 그것을 위법하게 규율해왔고 특히 EU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하게 규율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서로 가격 인상 계획과 같은 미래에 민감한 정보를 교환한 행위는 그 행위에 따라서 가격이 실제로 인상되었는지와 같은 어떤 효과를 분석하지 않고서도 그 자체로 위법하다 이러한 민감한 가격 인상 계획과 같은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행위는 이 목적 자체가 경쟁 제한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위법으로 보는 거의 당연히 위법으로 보는 그런 강력한 어떤 규율 체계를 미국과 유럽은 갖추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입법적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서 미국과 유럽과 같은 어떤 선진 경쟁 당국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우리나라 경쟁법을 맞추기 위해서 이러한 경쟁사 간 정보 교환을 규율하는 입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왜 이런 게 도입되었는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정이 되었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 음료수 좀 먹고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도입이 되었어요 첫째는 경쟁 제한적인 정보 교환 합의가 금지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공정거래법 같은 경우는 금지되는 담합, 금지되는 합의 유형을 총 9개로 규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바로 가격 생산량과 같은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그러한 합의가 금지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해서 경쟁을 제한하는 그러한 행위가 금지된다 이게 열 번째 행위 유형으로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는 정보를 교환하고 그게 설령 경쟁 제한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정보 교환을 하기로 하는 합의가 별도의 위법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뭔가 경쟁 제한적인 문제되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이걸 위협한 행위라고 딱 규정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 그러한 합의도 경쟁 제한적인 합의 경쟁 제한적인 정보 교환 합의도 새로운 위법 유형으로 그게 포섭이 되게 됨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정보 교환 행위도 규율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보 교환에 의한 합의 추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합의 추정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합의라는 건요 자 우리가 함께 가격을 올리기로 하자 이런 가격 담합의 합의인데 가격을 올리기로 하자는 명시적인 계약서나 문서나 메일이나 그런 게 있으면은 사실 합의 입증이 상당히 쉽습니다 쉬운데 문제는 그러한 담합으로 아까 그런 합의서 같은 걸 쓰는 경우 공정의 조사라든지 검찰 조사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가격 담합 합의가 있었으면 입증 사업자 입장에서는 쉽게 말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입증 당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명시적인 물증을 남기면서 가격 담합을 하거나 입찰 담합을 하거나 하는 케이스가 사실 현실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서로 말로 하거나 전화 통화로 하거나 구두로만 얘기하거나 아니면 설령 그렇게 명시적인 발화나 문서나 이런 거 없이 안목적으로 서로의 동의 안목적 동의 하에서 가격 담합을 하는 입찰 담합을 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일반적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내심의 의사를 결국 입증해야 되는 부담을 공정의가 지게 되는 셈인데 사실 그 내심의 의사라는 게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을 입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증 부담을 약간 완화하고 조금 더 어떤 합의 입증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합의 추정 제도라는 게 도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에도 어떤 경우에 합의 추정이 가능했냐면 두 사업자의 가격이 굉장히 유사하게 오른다 이러한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있고 거기에 플러스 더해서 얘네들 간에 합의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그런 게 있다 상당한 개연성의 예를 들어 드리면 가격이 오르는 시점에서 이 직전에서 얘네들이 되게 자주 만났다 얘네들이 전화를 되게 많이 했다 얘네끼리 민감한 문서를 주고받았다 뭐 이렇거나 혹은 환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서 수입 제품의 가격이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 구조인데 환율이 떨어지면 당연히 수입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반대로 오히려 얘네 둘이 수입 제품의 가격을 올렸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경제학 이론에서 설명되지 않는 그런 이상한 행태가 나타났다 이런 거는 다합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 이러한 개연성이 있다고 하면 합의가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유사하게 오르거나 비슷한 시점에 오르거나 하는 외형상 일치가 있고 아까 뭐 만난다든지 경제 변수와 역행하는 행태라든지 그런 것처럼 합의가 즉 담합에 있어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여러 정황증거들을 다 모아서 야 이 정도면 가격 담합이 있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합의가 추정이 된다 이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합의가 추정될 수 있는 사유를 하나 더 추가한 겁니다 합의가 경쟁 변수에 외형상 일치가 있었을 건 일단 전제로 깔고요 거기에 더해서 합의가 있어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거나 또는 그 외형상 일치와 관련된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이 된다고 하면 이런 경우는 이제 합의 추정이 가능해졌다 이게 하나 더 추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정보 교환 자체를 직접적으로 교율한다는 거기보다는요 정보 교환을 어떤 가격 담합이나 입찰 담합이나 물량 담합 같은 기타 담합의 합의를 입증하기 위한 강력한 정황 증거로서 규정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도입된 게 이런 내용인데 첫 번째 설명드렸던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정보 교환 합의를 금지한 것이 정보 교환 합의를 가격 담합과 똑같은 독립적인 한 유형으로 규정했다는 게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 필요한 정보가 교환된 경우 경쟁 변수 관련 담합의 합의를 추정 가능하게 되었다는 게 정보 교환을 가격 담합 등의 중요한 정황 증거로서 규정했다 이게 바로 아까 설명드렸던 그러한 맥락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경쟁 제한적인 정보 교환 담합 규율의 개요를 설명을 드렸고 이제 강론으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게 강론으로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제 정보 교환 담합 규율이라는 건 여태까지 세상에 없던 우리나라 경쟁법에는 없던 내용이 새로 도입된 거라서 사업자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걸 입법하면서 저는 질문도 많이 받았고 의견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세간에 관심이 많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줘서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부터 강론에 제시해 드리는 내용들은 저희 정보 교환 심사 지침 정식 명칭이 사업자 간 정보 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 지침이라는 내용의 어떤 행정 예규를 저희가 작년 12월 28일 날 발령했습니다 이제 어떤 정보 교환 교육과 관련된 세부적인 동정의 법 집행 방침들과 그리고 어떤 위법한 정보 교환 행위의 예시들을 상세하게 교육을 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그런 걸 좀 추격을 해둔 내용 추격을 해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반드시 저희가 강의 드리는 것만 보지 마시고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심사 지침의 어떤 전문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이렇게 됩니다 정보 교환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아까 두 가지가 입법이 됐다고 설명드렸어요 하나는 경쟁 제한 중에 정보 교환 합의가 금지되는 내용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정보 교환에 의해서 가격 담합과 같은 합의가 추정이 가능해지는 내용이 있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입법됐다고 설명드렸어요 그 두 가지의 각각 위법성 요건이 추정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 파트예요 그러니까 첫째 정보 교환이 뭐냐 두 번째 경쟁 제한적인 정보 교환 합의가 되어서 이게 위법하게 되려면 어떤 위법성 요건들이 필요하냐 세 번째 어떤 정보 교환에 의한 합의 추정은 어떠한 경우에 가능하냐 이런 내용들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정보 교환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보 교환하면 그냥 당연히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돼 그냥 사실 별로 새삼스러운 개념이 아닌데 이걸 강조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현행 공정거래법 법률에 정보 교환이라는 워딩을 쓰고 있지 않아요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라고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는 걸 합의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이라는 워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고받는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해석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 언뜻 생각하기에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는 이라고 설명을 하려면 A가 B에게 자신의 정보를 주고 마찬가지로 B도 A에게 자신의 정보를 줘야만 이게 정보 교환이 성립하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그건 아니라는 게 공정거래위원회 법 해석인데요 왜 그러냐 사실 아까 A가 B에게 주고 B가 A에게 주는 걸 일종의 쌍방 전달 행위라고 한다고 하면 A가 자신의 사업자 계획을 자신의 어떤 가격 인상 계획을 자신의 경쟁사들에게 일방적으로 전파해버리고 그 경쟁사들이 A에 동조되어서 같이 가격을 올리는 이러한 실질적인 가격 담합 행위를 전혀 규제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 이거를 쌍방 전달로 주고받는 쌍방 전달로 협소하게 해석을 하게 되면 누구도 정보를 주고받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다른 사업자의 정보를 받았으면 자신의 정보를 주지 않고 그냥 자신이 받은 정보에 의해서 가격을 올리거나 하는 일방적인 행태로만 취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사실상 정보 교환 규율이 도입된 실익이 아예 없어지는 규율의 당초 취지가 완전히 형예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어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가격 인상 계획을 인지하고 자신이 따라 올린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격 경쟁을 둔화시키고 약화시키고 결국에는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가격 정보가 상호 교환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가는 것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규율 되지 못한다 그건 사실 정보 교환 입법 취지를 전혀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쌍방 전달을 해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A가 B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것도 A가 B에게 주고 B는 A로부터 받은 이런 식으로 법 해석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를 쌍방 전달로 해석을 할 수는 없다 A가 B에게 일방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가 성립한다고 본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게 공정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방 전달도 포함이 되고요 A가 사업자 단체를 거쳐서 B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3자 매개 전달도 정보 교환에 포섭이 됩니다 다만 사업자 단체가 A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B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자기가 취합만 하는 거다 이거는 교환으로 보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하려면 사업자 단체를 거쳐서 A의 정보가 B로 나가야 되는데 취합만 하는 거면 그냥 정보가 들어오기만 한 거지 다른 구성 사업자들에게 나간 게 아니니까 이런 경우는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보진 않습니다 또한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공표하거나 공개하는 경우도 정보 교환에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법률이 명확하게 정보를 주고받는 이라는 워딩을 쓰고 있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정보를 공표해버리는 행위까지 거기에 포섭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정보를 공표나 공개하려면 아마도 그 형태는 어떤 매체에다 공표하거나 공개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매체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특정 사업자만 열람할 수 있는 그런 매체다 예를 들어서 그 매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가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거나 아니면 특정한 경쟁사, 사업자, 군이 아니면 그 매체에 원천적으로 접근할 수 없거나 아니면 그 매체가 사실상 사업자들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폐쇄적인 플랫폼이거나 이런 경우라면 그 외형이 공표나 공개일지라도 이거는 사업자 간 폐쇄적인 정보 교환의 형태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가 공표 공개는 매체의 실질적인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실질적으로 공표 공개가 이루어진 거다 라고 판단했을 때에 한해서 공표 공개를 규율 범위에서 제외한다 정보 교환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보 교환은 이런 거고 그럼 이제 경쟁 제한적인 정보 교환 합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부터가 진짜 본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먼저 이 섹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정보 교환 교율과 관련해서 시장에 있는 큰 오해를 먼저 좀 불식시키기 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실무자로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어떤 정보 교환 담합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 그럼 야 이건 정보 교환만 어떤 정보든 간에 그 정보 교환만 하기만 하면 바로 위법이 되고 담합이 되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엄격한 요건이 필요해요 정보 교환 그냥 전화 통화 한 번만 했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그게 바로 위법이 되거나 하지 않는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어떤 경우에 위법하냐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자는 합의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합의의 실행 결과 실제로 경쟁 제한적인 결과가 발생해야 됩니다 세 번째 경쟁 제한적인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상쇄해 버릴 수 있는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러한 정보 교환 합의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정보만 아무런 정보나 교환해도 위법한다는 건 아니에요 우선 첫째로 경쟁상 민감한 정보에 교환 합의가 있어야 돼요 경쟁상 민감한 정보가 뭐냐 가격, 생산량, 원가, 출고, 재고, 판매량, 거래 조건, 지급 조건 딱 이렇게가 전부입니다 이 외의 정보는 설령 교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규율 대상이 되지 않아요 가격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거나 생산량 정보를 교환하거나 원가 정보를 교환하거나 이러한 이렇게 명백하게 열거된 이 정보들의 교환만 규율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정보, 인사동정이라든지 시장 트렌드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는 교환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매출액? 매출액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포함이 되지 않죠 매출액 교환했다, 영업이익률 교환했다 그런 거 문제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정보나 교환해도 문제된다 이것은 틀린 표현이다 그런 법을 약간 오해하고 좀 과한 우려를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령, 가격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했다고 하더라도 그 교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가격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자는 사업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지 규율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그런 우려는 더욱더 과한 우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간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자 간 야, 우리 가격 정보를 교환하기로 약속을 하자 라고 서로 발화가 있었든 계약서가 있었든 메일이 있었든 그런 명시적인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명시적인 의사 연락에 의한 명시적 합의가 있거나 혹은 굉장히 저는 이걸 고도화된 정보 교환 행위라고 표현합니다만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굉장히 자주 하필 가격 인상 직전에 그리고 뭐 의사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의사결정 권한이 높은 사람들 간에 이루어진 이러한 굉장히 고도화된 정보 교환 행위가 있어서 야, 이 정도라면 얘네들 간에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 이렇게 묵시적 합의가 성립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냥 어쩌다가 랜덤하게 정보를 그냥 한 번 주고받고 말았다 가격 관련 정보를 주고받은 건 맞는데 그건 어쩌다 한 번 이루어진 거고 그걸로 인해서 아무런 일도 안 생겼다 이런 경우는 애초에 정보 교환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지 않아서 규율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교환 합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라면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례 속엔 랜덤한 어쩌라 한 번 이루어진 정보 교환이 아니라 경쟁상 민감한 정보가 굉장히 구조적으로 고도화된 형태로 교환이 이루어졌어야 한다 혹은 그렇게 정보를 교환하고자 하는 명시적인 의사 표현이 있었어야 한다 예, 이래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의사 결정에 의사의 특정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보 교환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합의가 성립되지도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건데 맨 마지막 예를 한 번 보시면 이게 지금 정보 교환 합의 관련 예시를 심사지침에 있는 걸 옮겨놓은 건데 실제 심사지침 내용에는 이거 바로 더 많은 예시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맨 마지막 예시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업자난체가 사실 여러 사업자들의 정보를 취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자난체 단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개별 사업자들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난체가 특정 사업자의 가격 인상 계획을 취합한 다음에 이거를 그 사업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막 뿌려요 A한테 가격 인상 계획을 받은 다음에 B한테, C한테, D한테 야, A가 이렇게 올린대 하고 그걸 뿌린다고 해보겠습니다 심지어 A는 그걸 원하지 않고 야, 이거 사업자난체 죽이면서 이거 B, C, D한테 주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줬는데도 사업자난체가 A의 의사에 반해서 그걸 뿌려버려요 이거는 사실 A가 사업자난체를 거쳐서 B, C, D에게 정보가 전달된 건 맞으니까 정보 교환이 이루어진 건 맞는데 정보 교환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A의 의사에 반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설령 정보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규율 대상이 애초에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만 설명드린 것만 해도 아무런 정보나 교환한다고 해서 위법이다 이건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우선 첫째 아무런 정보나 규율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경쟁상 가격이나 생산량 이런 것과 같은 경쟁상 민감한 정보여야 한다는 거고 그리고 그 민감한 정보가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구조화된 형태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그런 거를 교환하자고 하는 명백한 의사표현이 있거나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보 교환을 한 결과 시장의 경쟁이 실제로 제한되어야 돼요 그것까지 요건이 하나 더 붙으니까 이 정보 교환 담합으로 인해서 어떤 처벌을 받으려면 정말로 그 어마어마한 짓을 해야 된다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서 나의 사적 이익을 극대하게 할 목적으로 굉장히 가격과 같은 민감한 정보를 오랜 기간 교환하고 실제로 그런 경쟁 제한적인 효과가 발생해야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야 하고 그 요건의 입증 책임이 공정해 있기 때문에 이게 도입된다고 해서 일상적인 정보 교환 행위가 억제된다 이거는 너무 과도한 우려라고 생각이 되고 혹시 지금 가격과 같은 민감한 정보를 오랜 기간 동안 교환해 오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면 그거는 명백하는 게 잘못된 관행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중단하시길 권해드리고 하지만 그러한 사실 가격 인상 계획이나 생산량 계획이나 재고량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사업자의 어떤 영업 비밀이잖아요 영업 비밀을 교환하는 행태 자체가 일반적인 일상적인 정보 교환 행태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지 아니한 일상적인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실무자로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경쟁이 제한되어야 됩니다 정보 교환 한 결과 그럼 어느 경우에 경쟁이 제한되다고 볼 수 있느냐 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합니다 실제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진 이후에 다른 경제 변수의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거나 점유율 경쟁이 둔화되거나 하는 실제로 어떤 시장에 이상한 일이 발생해야 되고 그리고 시장 구조가 굉장히 독가점적이어서 특정 사업자들의 정보 교환만으로 시장의 가격이나 생산량을 맘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요 상품 특성도 좀 어느 정도 동질적이어서 가격이 굉장히 민감한 경쟁 요소이기 때문에 가격 관련 정보 교환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그런 시장 구조 그런 상품 특성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어떤 얘기냐 상품들이 굉장히 차별화된 상품들이 경쟁되는 시장이어서 이 가격 개별 상품들의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A와 B가 있다고 했을 때 A가 더 싸요 B보다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A가 더 유리할 텐데 B가 A보다 여러 가지 차별의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라고 한다고 하면 설령 A가 좀 더 싸다고 하더라도 별로 문제되지 않을 수 오히려 B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이런 경쟁 구조다 라고 하면 가격 정보의 교환이 그렇게 크게 경쟁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자들의 점유율에 합계가 있는 경우 당연히 합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떤 당연히 경쟁 제한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요 여기까지 시장 상황, 시장 구조, 상품 특성, 점유율은 사실 일반적인 비단 정보 교환 단합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담합에도 통용되는 얘기인데 정보 교환 단합과 관련돼서 특정한 요소가 하나 있는 것이 바로 정보의 특성입니다 비공개 정보, 미래 정보, 개별, 사업자별 경쟁 변수가 특정되는 정보여야 그러한 정보 교환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사실 공개된 정보, 시장이 이미 다 모두가 알고 있는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그게 경쟁 제한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기엔 당연히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과거 정보, 내가 10년 전에 가격을 이렇게 세팅했어 이것도 별로 문제되지 않겠죠 그리고 사업자 단체와 주로 연관된 문제인데 사업자 단체가 개별 사업자별 정보를 다 취합을 해서 그걸 가지고 통계 처리한 다음에 시작이 공표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자들에게 전달한다 이런 거는 사실은 개별 사업자별 전략 변수가 명백하게 노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낮을 것입니다 교환 양태가 굉장히 장기 빈번, 의사결정 직전에 교환된 경우는 당연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고 경쟁을 제한할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다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이런 여기 있는 예시들이 경쟁 제한적인 정보 교환과 그렇지 않은 정보 교환 예시니까 이거는 한번 여기 있는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고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박진우 님께서 질의하시기를 내 정보 교환 같은 경우는 실행 행위까지 있어야 되는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네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논리적으로 사실 그렇게 되는 건데 정보 가격 담합이나 입찰 담합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에 어떤 합의, 합의에 명백한 실행 행위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 자체가 금지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입찰 담합에 합의를 하고 실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법이었어요 이건 대법원까지 확립된 판례의 입장인데 어떤 특히 입찰 담합 같은 경우에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어떤 입찰 담합을 했는데 그게 실패하거나 입찰 담합을 합의를 했는데 실행을 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나 하더라도 그게 위법하다고 본 판례의 논리가 뭐냐면 입찰 담합 같은 경우는 입찰 경쟁에서의 어떤 공정뿐만 아니라 경쟁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공정까지 보호 법익이다 입찰 담합 규제의 법익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실행에 옮기지 않더라도 미수범이죠 미수범이라고 할지라도 그거 자체만 그런 꿍꿍이 그런 공모를 한 것만으로도 위법을 볼 수 있다 이런 게 대법원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보 교환 합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 제한적인 정보 교환 합의를 금지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 합의가 뭐가 됐든 경쟁 제한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해놓고 나서 그거에 따른 정보 교환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과연 그 합의가 어떤 측면에서 경쟁 제한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좀 애매하죠 사실 자 우리 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시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계약서를 썼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 이행을 안 해요 그러면 가격 관련 정보가 아무것도 교환되지 않고 그럼 시장에 약속만 있을 뿐 가격 담합을 아니지 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는 약속만 있었을 뿐 실제로 시장에 아무 일도 안 생긴다 자 이걸 과연 경쟁 제한적인 정보 교환 합의로 볼 수 있겠느냐 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기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문의 구조는요 합의 자체로 위법이 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정보 교환의 합의가 경쟁 제한적인지 입증하려면 실행 행위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그거에 경쟁 제한성 여부를 평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가격 담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게 명백해요 왜냐하면 보시면 자 우리 가격을 이렇게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하자라는 건 그 내용 자체가 이미 경쟁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경쟁을 가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치열하게 가격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격을 앞으로 딱 이 천원에 맞추기로 하자라고 약속을 했다고 하면 그 약속 자체가 그 천원이라는 범위 내에서 가격 경쟁을 아예 안 해버리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용 자체가 경쟁 제한적인 가격 담합임이 합의임이 명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보 교환 같은 경우는 가격 인상 계획을 교환하기로 하자라고 약속을 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경쟁 제한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했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시장의 구조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고 혹은 제품의 차별성이 굉장히 커가지고 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경쟁 구도에 영향을 안 미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문의 워딩은 사실 실행 행위를 요하지 않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의 경쟁 제한성, 어떤 정보 교환 합의의 경쟁 제한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행 행위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그게 평가가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법문의 어떤 구조상으로는 실행 행위를 요하지 않는 게 맞는데 여기 질의하신 것처럼 근데 실질적으로는 실행 행위가 전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좀 길었는데 이게 답변이 되길 바라고요 조금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처럼 정보 교환 행위에 따른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 제한 효과를 상쇄하고 그리고 그러한 효율성 증대 효과 창출에 그 관련 정보 교환이 필수적이다 라고 하면 설령 그 정보 교환이 경쟁 제한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유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거는 뭐 저희 공동 행위 규제뿐만 아니라 시지 남용 행위라든지 어떤 불공정 행위 규제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내용을 여기에도 차용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경쟁 제한적인 정보 교환 합의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아 세 번째죠 세 번째 첫 번째 정보 교환이 뭔지 그 정의에 대해 설명드렸고 두 번째 경쟁 제한적인 정보 교환 합의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고 세 번째 정보 교환에 의한 합의 추정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첫째는 추정이 가능하려면 경쟁상은 경쟁 변수 가격, 생산량, 투찰률 이런 걸 경쟁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외형상 일치가 있어야 하고요 그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정보 이것도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아무런 정보나 교환했다고 해서 바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아요 외형상 일치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이 있어야 한다는 거 예를 들어 가격이 유사하게 올려요 그럼 가격이 유사하게 오르는 것과 관련돼서 필요한 정보이려면 아마도 가격 인상 계획과 가격 인상 계획이 교환되어야 하겠죠 외형상 일치, 가격에 외형상 일치가 있는데 이것과 전혀 관련 없는 예를 들면 회사 인사 동전 계획이라든지 이 시장과 가격이 오르는 제품과 관련 없는 가격이 오르는 게 예를 들어 과자라고 해보면 과자 관련 그게 오르는데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예를 들어 다른 특정 타이어 이런 거 관련 정보가 교환된다 할지 이런 거는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워요 어떠한 정보가 교환되어야 하느냐 바로 가격이 인상되든 아니면 산출량이 줄어들든 어떤 외형상 일치를 보이는 경쟁 변수와 굉장히 밀접한 정보 교환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래야지만 추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외형상 일치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외형상 일치는 사실 말 자체가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외형상 경쟁 변수가 움직임이 양 몇 개의 사업자, 복수 사업자, 복수 경쟁사의 경쟁 변수 흐름이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인다 그럼 외형상 일치가 있는 거죠 그게 경쟁 변수가 아예 똑같이 움직이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예 똑같이 움직인다고 하면 당연히 외형상 일치가 있는 거죠 다만 경쟁 변수가 약간씩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사업자별로 비용 구조라든지 원가 구조라든지 직면하고 있는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게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설령 세계 사업자가 담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격 담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세계 사업자의 가격 인상폭이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차이가 있는 경우 어디까지를 외형상 일치가 있고 없는 것으로 볼 것이냐 사실 이거는 명백한 일의적인 기준을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사실 판례도 지금 여기 외형상 일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시의 3개 정도를 제시했는데 실제로 저희 그 심사리 침에 한 7개 있으니까 그것도 반드시 꼭 같이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근데 가격 인상폭이 좀 생각보다 좀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외형상 일치가 긍정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판 시장에서의 가격 인상률이 2.3% 정도 차이가 있다 혹은 베어링 같은 경우는 가격 인상률이 0.3%포인트에서 심지어 8%포인트까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 특성을 고려했을 때 외형상 일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같은 경우도 카드사 카드 서비스 그러니까 할부 서비스나 아니면은 현금 서비스 같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에서 현금 서비스 수수료율이 카드사별로 1.1%포인트가 차이가 나거나 연체 이자율이 1%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면 외형상 일치가 있다고 본 판례들이 있어요 특히 맨 마지막 판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가격 변수나 아니면 경쟁 변수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로 인해서 사업자들이나 아니면 소비자의 선택이 바뀌지 않는다 라고 하면 이런 경우는 외형상 일치가 있다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사실 뭐 현금 서비스 수수료율이 1%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서 내가 기존에 거래하던 카드사를 확 갈아치운다 이래버리면 사실은 이거는 외형상 일치가 없다고 봐야 될 건데 왜냐하면 특정 가격 폭의 차이가 그 차이에 따라서 사업자들의 선택 고객의 선택이 다 바뀌었다는 거는 그 사업장 가격 차이가 되게 유의미한 경쟁을 일으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이 발생하는 순간 이거는 담합에 의한 결과가 아닌 거죠 그냥 얘네들끼리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1.1% 정도의 차이가 있었고 그거에 따라 이쪽의 고객이 이쪽으로 다 넘어오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이거는 경쟁이 이루어진 걸로 봐야지 담합의 결과를 보기 어렵다 즉 이런 경우는 외형상 불일치라고 봐야 된다라는 건데 그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고 이 정도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의 실질적 경쟁 구도에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는 비포 애프터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동일한 거다 그러니까 외형상 일치가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는 어떤 특정한 일의적인 기준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어떤 예시 정도를 풍부하게 제시해서 가능한 사업자들의 어떤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고 설명을 드렸고 다만 외형상 일치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함에 있어서 경쟁 변수의 유사성 동일성 수준 그리고 경쟁 변수 차이에 따른 구매 대체 효과 그리고 공정위가 입증하려는 합의가 어떤 내용의 합의냐 예를 들어 특정 사업자들이 가격을 동동으로 결정하되 딱 어느 수준을 명확하게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입증하려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외형상 일치가 굉장히 강해야 될 거예요 경쟁 변수의 동일성이 굉장히 강해야 될 거예요 이 수준까지 올리자고 합의를 한 내용이라면 얘네들의 가격 인상폭이 다 여기까지 이르러야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야 그냥 우리 같이 가격을 좀 논의해서 결정하자 이 정도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고 각자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 그런 경우까지 완벽하게 가격이 동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조금 가격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형상 일치가 이른 긍정될 여지가 있다 이 정도로 기준을 제시를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그 시장 구조에 따라서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다 법원도 그렇게 제시하고 있고 사실 이거는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이리적인 기준 제시가 어려우니 어떤 이릉의 기준과 예시로 외형상 일치 관련 설명을 대신한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두 번째로 외형상 일치가 있어야 하고 필요한 정보의 교환이 있어야 되는데 필요한 정보의 교환이 있으려면 당연히 그 필요한 정보는 경쟁상 일단 민감한 정보이면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 생산량, 원가, 출고, 재고, 판매 거래 조건, 지급 조건 이러한 정보의 교환이면 필요한 정보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설령 그러한 정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외형상 일치를 창출되었는데 그 외형상 일치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한 정보의 교환이다 이러면 또 이제 필요한 정보에 해당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 올랐어요 그런데 얘네들과 A와 B의 가격이 10% 올랐는데 A와 B 간에 교환된 정보가 가격의 인상 계획이 아니라 가격의 인하 계획이 교환이 됐다 라고 하면 사실상 이거는 외형상 일치와 굉장히 좀 관련이 관련 정도가 낮은 정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경우라면 아마 필요한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필요한 정보라는 것은 굉장히 인과관계가 높은 정보여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설령 공정위가 합의 추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는 소송 단계에서 합의 추정의 전제 사실 즉 외형상 일치가 없다라는 걸 입증을 하거나 아니면 교환된 정보가 필요한 정보의 교환이 아니었다는 걸 입증을 하거나 혹은 외형상 일치가 발생했지만 그 외형상 일치가 합의에 의한 게 아니라 제3의 요인 행정지도를 해서 이렇게 가격이 똑같아졌습니다 아니면 원자재 가격이 오른 거 환율이 오른 거를 반영한 것 뿐입니다 이렇게 제3의 요인으로 인해서 외형상 일치가 나타났음을 입증함으로써 공정위가 추정한 합의의 추정의 효력을 다시 소멸시킬 수 있다라는 어떤 일종의 방어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을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까지가 어떤 경쟁제한적인 정보교환 합의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인가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살짝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동행위는 일단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위법인데 그 공동행위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동행위가 특정한 사유를 위해 행해지는 경우 산업합리화라든지 연구기술개발 불황극복 여러 가지 여기 적혀있는 6개의 사유를 위해서 공동행위가 행해지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공동행위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황의 극복이라고 해보면 불황극복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올리려고 해요 그런데 사실 가격을 공동으로 올리는 건 어떻게 보면 위법일 수 있는데 가격을 올려서 얘네가 불황을 극복해서 얘네가 이 산업 전체가 살아남는 거에 따른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효과를 상쇄한다고 하면 이건 이른 긍정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어떤 공동행위에 따른 효과가 긍정적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상쇄하는 경우라면 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가 사유가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었어요 기존에 있는 4번 산업구조의 조정 같은 경우는 1번 산업합리화와 내용이 사실상 같고요 그리고 불황극복을 위해서 산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의 산업합리화 불황극복, 산업구조조정은 사실상 같은 내용의 동호 반복이 좀 지나지 않는 측면이 사실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이라고 통합을 했고 나머지 연구기술개발,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거래조건 합리화는 그대로 가져갑니다 다만 인가 사유가 있다고 해서 그러한 공동행위가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을 이 사업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하고 싶은데 그럼 내가 어떠한 경우에 인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려면 그 공동행위가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을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이건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연구기술개발,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거래조건 합리화 다 마찬가지예요 이 인가 사유라는 건 쉽게 말하면 내가 공동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이 뭐냐라는 거고 그러면 이 목적으로 공동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언제 그 공동행위가 허용될 수 있습니까라는 건 시행령의 세부 요건이 쭈르륵 나와 있어요 각 인가 사유, 인가 목적별로요 그래서 그거는 현행 시행령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을 이유로 인가 받기 위한 요건만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첫째, 상당수 기업이 불황으로 힘들어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해당 산업이 매우 낙후하고 어떤 공급이 너무 과잉해가지고 생산능률이나 경쟁력이 현저하게 약화되어 있어야 하고요 기업 차원의 자구 노력으로는 1번이나 2번 같은 사유를 해소할 수가 없어야 되고 설령 공동행위를 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경쟁 제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뛰어넘는 산업구조조정의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가를 받으려는 사업자 즉 불황극복에 따는 위안 산업구조조정을 이유로 어떤 공동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은 자신이 행하려는 공동행위의 세부적인 내용이 이 시행령 요건 1, 2, 3, 4에 다 부합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리니언시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행위 자신들이 행한 불법한 공동행위 내용을 공정위에 자진신고하고 공정위의 조사, 심의, 의결 단계까지 성실하게 협조한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는 과징은 100%, 경우에 따라서는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업자들이 어떤 재판에서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는 케이스들이 왕망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징금을 50% 감면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업자가 어떤 다른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증인으로 소환이 됐는데 증인으로 소환이 됐는데 소환되고 나서 막 나는 담합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해버려서 말을 뒤집어요 공정위의 자진신고하고 다 협조해 놓고 나서 쉽게 말해서 말을 바꾸는 거죠 이런 경우는 사실은 끝까지 협조한 거라고 볼 수 없을 거예요 사실 협조 단계가 기존의 법령에는 공정위의 의결 단계까지만 협조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소송 가서 말을 뒤집는 것도 공정위의 협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러한 사업자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제대 조치를 기존에 취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정위 처분이 유지되지 않고 취소 판결을 받는 사례도 왕왕 있어 왔고요 그래서 이런 게 문제라는 어떤 전제 하에서 행정소송에서 비협조를 했다라고 하면 그 사업자가 종전에 받았던 감면 혜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협조의 내용이 뭔지는 시행령의 5가지 형태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첫째, 중요한 내용 자기가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 제출했거나 진술한 내용의 중요한 내용을 부정합니다 부정하거나 두 번째, 그 내용들이 거짓인 게 재판에서 드러나요 다른 사업자들이 막 탈핵을 하고 야, 제가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탄핵해서 그게 드러납니다 그러거나 세 번째는 재판에서 공동행위 사실에 대한 말을 하지 않는 거 묵비권 행사하는 거 아니면 재판에 나와버리지 않는 거 이러한 행태로 문제가 되고요 다섯 번째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다섯 번째는 공동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사실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고 과징금을 50% 감면받은 사업자 같은 경우는 나머지 50%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이게 너무 과하다 내가 자진신고해서 담합한 거 맞는데 그렇다고 나한테 이 정도의 과징금을 그래도 부과하는 건 심했다 예를 들어서 자진신고 안 했으면 100억 과징금 부과받을 거를 자진신고해서 50억을 감경받고 나머지 50억을 부과받았어요 그래도 이 사업자는 야, 나 이거 50억은 너무 과해 이거 좀 낮춰서 30억으로 낮추는 게 맞다고 생각해 이렇게 생각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처분의 내용을 다투는 거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아요 다만 그 과정에서 내가 담합을 한 건 맞는데 이 정도 과징금은 너무 과합니다 이런 내용의 재판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나는 이런 공동행위를 한 적이 없어 이런 담합을 한 적이 없어 이거는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사실은 협조한 거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 유형도 행정소송의 비협조 유형으로 규정이 되어서 기존에 받은 감면 혜택이 취소될 수 있다 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재판 비협조식 감면 혜택 취소인데 여기서 재판은 행정소송에 일단은 국한된다 라는 점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서 오늘 카르텔 관련 법령 개정 내용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 총괄가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